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제 이름을 건 브랜드 야드 메탈피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메탈피스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막 연습을 많이 하거나 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메탈피스를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부분 뿔피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되게 이제 요즘 근래에 메탈피스라는 거를 끼고서 연주를 많이 해봅니다. 해보면서 메탈피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장점들 그리고 이 메탈피스가 이 하드러버 피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메탈피스를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메탈피스가 있는데 그 메탈피스는 굉장히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비싸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의 메탈피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내가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메탈피스는 좀 어디 없을까? 그러한 생각에 잠기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또 이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들게 된 게 이제 야드 메탈피스인데요. 이 야드 메탈피스는 어떤 회사랑 어떤 제휴를 맺어가지고 브랜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해서 이제 샘플 받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 메탈피스를 이제 제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겁니다. 일단 가격은 22만원이에요. 가격은 22만원이고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라보즈 리드 한 통을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현재는 알토피스만 있고요. 호수는 6호, 7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약간 뿔피스랑 메탈피스가 약간 섞여있는 듯한 느낌의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톤으로 불러봤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제 연주 영상을 올리는 거는 다 야드 메탈피스로 연주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6호랑 7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쉬운 거는 6호,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오프닝을 조금 더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7호, 조금 더 센 거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7호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탈피스만 나가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형 리가처는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릴 거니까 그 요청 사항에다가 넣어주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품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연락 주시면 구매 가능하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